아 증상 나왔다 이게 G1님꺼 리안리 미니 스노우 에디션 케이스인데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아직 출고를 못했어요 증상은 바로 이겁니다 안켜져 안켜지는데 한 번씩 안켜져요 랜덤 증상입니다 돌아버리는 증상이죠 더군다나 조립대행이라서 더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제가 판매한 거면 부품을 다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증상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야 되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디스크 인식 관련 문제 같아요 하드 불량도 아니고요 SSD 불량도 아니에요 지금 이 구성으로도 증상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씩 해봐야 됩니다 메인보드 아니면 파워 아니면 CPU 결국엔 다인데 하나 제거하고 또 테스트하고 제거하고 또 테스트하고 해야 되는데 증상이 바로바로 안 나온다는 게 참 힘듭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겠죠 메모리 메모리는 확률이 낮긴 한데 일단 메모리부터 메모리도 제가 해보긴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수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증상을 나오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약간 느낌은 와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안 켜진다는 약간 느낌은 옵니다 바이오스 상에서는 인식을 해요 근데 아마 지금 키면 안 될 수도 있어 안 켜지네 안 켜지죠 안 켜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바로 파워를 바꿔 볼게요 아 오늘따라 또 증상이 잘 나오네 좋은데 슬리빙으로 안 하고 직결로 해볼게요 지원님 거 파워가 직구라서 고장이 나면은 망하는 거죠 자 봅시다 일단 하드가 인식이 안 됐어 왜 인식이 안 됐냐 파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바이오스 상에서 하드가 인식이 안 됐어요 아 그러면 보드 아니면 CPU가 디스크 인식 관련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켜졌다 아 켜지긴 했네요 지금 디스크 인포가 안 켜지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뜰 거예요 에러 뜨죠 하드 디스크 인식을 못 해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그래픽 카드 띌 거고요 SSD 슬롯 옮겨 볼 겁니다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AS를 보내야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메인보드 그래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봐야겠다 SSD를 뺀 상태에서 하드가 인식이 되는지 하드 인식 안 돼요 케이블 바꿔 볼게요 케이블 아 이거 SSD 막 하고 난리 칠 필요가 없었네 제가 윈도우도 엄청 많이 깔았거든요 윈도우 깔아보고 막 SSD 바꿔보고 막 그랬는데 케이블 불량이면 좋겠다 자 사타 케이블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게 인식 될 때도 있었어요 인식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대로 꽂아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면 슬롯을 바꿔 보고요 부팅이 됐고요 인식 안 되네 케이블 불량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엔 포트를 바꿔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떻게 보면 증상 나오는 거를 거의 찾은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인식 됐다 인식 됐어요 메인보드 포트 불량 MSI라서 더 지금 제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AS 바퀴가 까다롭잖아요 인식이 되고요 여기서 리부팅을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열 번 해도 잘 되잖아요 열 한 번째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멈추네 희한하네 원래 이거 제가 열 번 켜보고 잘 돼서 그냥 내부 날라 그랬는데 혹시 몰라서 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금 포트를 바꾸니까 인식이 계속 잘 돼요 이제 SS 다시 붙여 볼게요 SSD 꽂았고요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오 바로 켜진다 인식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까닭했다고 계속 해야 돼 M.2를 안 꽂은 상태에서도 안 된 걸로 봐서 충돌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드 인식 그대로 되어 있고요 다시 부팅 아까는 이렇게 하면 안 켜졌었어요 오케이 오 된다 된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CS 이노베이션에서 어떠한 태클을 걸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 인식 됐고요 다섯 번만 해볼까요? 다섯 번 포트를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켜볼게요 방금 제가 케이블 꽂으면서 아 내가 케이블을 살짝 꽂았었나? 덜 꽂았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닌 것 같고요 포트 분량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CPU까지 확인해 보긴 할 건데 증상 바로 나오네요 안 돼요 포트를 저에다 꽂으니까 안 돼요 저게 A인가 B인가 모르겠는데 저게 B인가 될 거예요 A로 바꿔 볼까? A에다 꽂아봐야겠다 또 안 켜지네 SATA A, B에다 꽂으니까 안 되네요 아까 꽂았던 데 말고 다른 데도 꽂아 볼게요 자동 복구 준비 중 아 이런 거 하지 마 자동 복구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이거 한단 말이야 결국엔 이거 실패하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시작 지금 SATA 포트 A, B가 안 돼요 5번, 6번 되고요 테스트 겸 7번, 8번까지 다 해볼게요 SATA 5678은 인식이 다 되고요 SATA 포트 A, B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CPU 꽂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를 바꿔도 증상은 지금 그대로예요 12버전이 나왔습니다 12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되면 나는 뭐 하는 거지 또? 아 그러면 좋긴 한데 보드 불량 보드 불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저 박격 보였다 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식 돼요 여기서는 인식이 됩니다 바이오스도 똑같은 12버전이거든요 SATA B 연결했고 이따 인식이 됐고 바이오스에서도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껐다 켜보고 거기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이거 SATA B에 지금 인식이 됐고요 여기서 리부팅해서 되면 거의 맞는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부팅되네요 아까는 이렇게 하면 바로 부팅 안 됐었거든요 오케이 잘 됩니다 100% 보드 불량 내일 뭐 전화해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저도 참 죄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SATA 5번 6번에 그냥 꽂아서 쓰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제가 불량을 잘 찾습니다 5번 6번에 꽂았으면 될 것을 굳이 SATA A B에 꽂아가지고 불량을 찾았습니다 확인 끝 다른 박격포에서는 잘 돼 끝 끝 게임 끝